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 210억 원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증액되면 얻어야 하는 동의 절차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방위 동의,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정부 원안대로 210억 원이 확보될 경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동시 추진이 가능해 오는 2027년 대전 이전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